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무리수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언제까지 시달려야 됩니까? 오늘 녹색병원에서 출발해서 이번엔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첫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최근 검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뭘 더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동안 그렇게 탈탈 털었으면서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못 찾은 사람들, 정작 책임지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죠.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는 김호준 총수에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겸유공에서 김호준 총수가 한동훈 장관의 부산 엑스포 유치 출장을 비판하자 이걸 폄훼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겁니다. 이러니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김호준 말이 100번 맞다. 검찰도 참 할 짓 없다. 참 가지가지 하는구나. 외교부 장관 역할이면 이해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왜 저길 가냐? 네이버 댓글에서도 하필 조세 피난처에 간 이유가 뭐냐? 몰타까지 가서 뭘 했나 좀 까봐라. 영수증부터 까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김행씨의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행씨가 올렸던 위키트리 사내 공지를 보면 공정보도가 아니라 매출 트래픽 한마디로 어그로 끌어서 조회수만 높이는데 강조를 했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주행랑을 쳐서 엄청난 논란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사상 초유라는 반응까지 나왔는데요. 결국 김행랑이 됐죠. 지금 그래서 김행랑, 김행방불명 이런 오명을 얻게 됐는데 김행 본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검증에 소홀한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가 어만대 시간 쓰니까 이런 일들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런 와중에 신원식 후보에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홍의표 원내대표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신원식 씨를 임명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분이라는데 결국 유인촌, 김행 같은 사람도 국회 절차 끝나면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3명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모두 불발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이 강행되는 20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라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고요. 지금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균용 후보 문제에 대해선 정부 여당이 말을 아끼고 있죠. 막판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대통령실도 쉬쉬하고 있는데요. 결국 대통령은 남을 나라, 이균용만 발동동 구르고 있다.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관련 협조 요청하는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최기상 의원의 말입니다. 결국 대법원장 후보자 측만 야당과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고운 분투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균용 적격 의견은 한 명도 없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격 분위기란 거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을 던지게 하고 다음에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더욱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지금 김태우 씨가 계속 논란을 키우자 윤석열 멘토로 알려진 심평 씨도 이거 패배하면 국힘 지도부 교체 얘기가 커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힘 내부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다급해지자 김태우 씨는 이준석 측근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이기면 이준석 때문에 크게 못 이겼다. 그리고 지면 이준석 탓할 거 아니냐 이렇게 단칼에 물리쳤다 하고요. 그러면서 보수 정당에 유구한 전통은 선거 지면 대표가 물러나는 거다.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책임 안 지려면 싹 다 갈아야 되는데 총리부터 당정대를 다 갈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급해지니 국민의힘 이철교 의원은 갑자기 MBC를 때리고 나서는데요. MBC가 김태우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낙선 운동을 했다. 그러면서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고 방심위와 선거 방심위에 이의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진교훈 후보도 오늘 사전 투표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에 주위에 강서구에 사는 지인들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연락 돌리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세종에 갑니다.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위원회의 지역의 회의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혐오 콘텐츠 대응이 왜 시급한가 이걸 주제로 토론회에 참석하는데요. 저와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봉정현 변호사가 발제를 합니다. 앞으로 본격 대응을 위한 첫 시작이고요. 이 또한 전국을 다닐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대전세종충남에 사시는 분들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